이걸 뛰어넘으면 레벨이 한 4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뛰어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을 여러분들 없애고 한 4단계로 먼저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남들 다 하는 경매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경매 크게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용도 여러분들 경매받아서 뭐 사고 싶다라는 용도 있죠 아파트를 사고 싶다 땅을 사고 싶다 빌라를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도는 아마도 쳐다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 난 경매 배워서 염전 하나 사고 싶다 아 난 돈 사가 하나 갖고 싶어 없죠? 없을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남들 다 하는 경매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내가 해본 거 경험해 본 거 물론 매매를 했다 이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살아본 곳 이건 뭐예요 아파트 빌라 이런 거겠죠 이런 용도를 두 번째는 권리입니다 제가 연구한 시간에 권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선순위 권리 말소시키는 것까지도 강력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해도 열의 아홉 명은 여러분들도 계속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을 쭉 해보니까요 하자가 없어서 좋은데 이렇게 시작해요 질문이 제가 하자가 없어서 좋은데 라는 하자가 없는데라면 이제 안 좋은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? 남들이 다 보는 용도 남들이 다 편애하는 권리적 문제 이런 거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저의 2분기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돈 벌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열 명의 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 명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멘토가 없다는 가정하에 경매에 관심 있고 경매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경매를 공부해갖고 법정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열 명은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럼 열 명은 입찰에서 낙찰이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? 이 열 명은 어떠한 경험도 없기에 다들 좋아하는 용도와 하자 없는 물건을 입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경매 배워갖고 한 5% 3% 이렇게 남기려고 이거 오셨어요? 아니죠? 그래서 처음 입찰은 어떻게 쓰느냐 30% 싸게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? 2, 3등도 못하고 꽤 하위권으로 이상해 꼴등은 안 해 꼭 최저가 쓰는 사람 한 명씩 있어 꼴등은 안 하는데 꽤 하위권으로 입찰에서 떨어질 겁니다 이걸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보면 이 50%는 떨어져 나갑니다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낙찰과 떨어지는 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명은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냥 안 할래 하는 게 아니라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객관적인 생각을 하죠 자 이게 경매야?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고작 세 번 경험해 놓고 경험해 보니까 저만큼을 써야 낙찰이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것도 없거나 아니면 남아봤자 이만큼 남겠네 하지만 투자하는 건 위험보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될 수 있겠네 그렇다면 난 경매 안 해 하고 네섯 명이 빠집니다 일단 여기에 여러분이 끼어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다섯 명 남았죠 다섯 명은 이제 어떻게 아느냐 이 중에 네 명은 네 명은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야 역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 뭐 누가 그러대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래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건 야 500만 원만 남아도 어디냐 100만 원만 남아도 어디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 마치 야 금리가 초저금리인데 은행이자의 두 배만 남았더냐 이런 식입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갈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은 그렇게 갑니다 무슨 얘기에요? 높여 쓴다는 얘기입니다 입찰표 입찰 금액을 처음에는 3등하다가 두 번째는 2등하다가 2등하면 여러분들 10명이 입찰했어요 그러면 1등은 그 물건이 좋고 나쁘고 둘째치고 일단 그날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1등 잘 못해봤는데 거기서 1등을 딱 한 거야 날아갈 것 같아요 저기 하위권 한 7, 8, 9, 10등 있죠 기분이 어떨까요? 별 기분이 안 들어요 뭐 좋고 나쁘고 없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뭐 이런 식이야 나 여기 왜 왔지?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굴까요? 2등이에요 2등을 했다는 건 이미 포기한 다섯 명을 제외하고 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2등을 하면 열받는다는 얘기는 뭐에요? 앞으로 조금 더 써갖고 저놈을 눌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몇 푸를 남기겠다 이건 까맣게 잊어먹어 무조건 1등 내가 경매 입문해서 1등 한번 해봐야지 1등 하면 그날 기분 좋고 대출하지 잔금내지 명도하지 임대놓지 매매하지 이걸 1년의 과정을 싹 끝내놓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 네 명이 싸그리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한 명이 다시 돌아와 이건 뭐냐 본인을 아는 거지 난 경험이 아직 뭐 세건 열건밖에 없으니까 저기서 돈 버는 사람의 경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걸 돌아옵니다 다시 그러면 원래 있는 한 명과 이 두 명이 남죠 이 두 명이 남습니다 이 두 명이 바로 이 남들과 남들 다 아는 경매가 아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두 명이 되라고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경매 레벨에 10레벨이 있다면 이걸 뛰어넘으면 레벨이 한 4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뛰어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을 여러분들 없애고 한 4단계로 먼저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허히 시간을 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어 고맙습니다 Coleman